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익상담사 구세주입니다. 오늘 태성 여러분들 진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어제 태성이요 하안가 갔죠? 하안가 왜 갔어요? 특별한 악재가 없었죠? 그런데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했던 이유가 지금 명분이 지금 확실치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급락을 했고 또 시간에서 3% 주가가 또 상승을 했죠. 지금 급락했던 이 부분이 자연스럽지가 못한데 어제 분봉을 보시면요. 태성이 3시 넘어서부터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시간에서 다시 3% 올랐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지금 상승을 좀 변동성을 보이는데 6%대 시초가에 시작을 했다가 24%까지 고점을 높이고 다시 윗골이 달아주고 지금 움직이는 이런 모습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래대금이요. 그렇게 크게 터지지 않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지금 태성같이 이렇게 주가가 거의 한 5월부터 올랐으니까요. 한 5개월을 이렇게 주가가 올랐죠. 거의 근 6개월 가까이 올랐는데 지금 이렇게 오르다가 이렇게 급락을 해버리면서 직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과거에 이랬던 종목들 뭐가 있었죠? 라더견. 라더견 사태 때 지금 관련주들 생각이 난다라고 문의들이 많았어요. 굉장히 걱정들 많이 하시고 지금 라더견처럼 이런 관련주를 해서 급락했던 것처럼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문의들이 있으신데 절대 그렇게는 안 떨어집니다. 일단은 지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요. 라더견 같은 경우에는 관련주 종목을 좀 보시면 지금 내용을 좀 볼게요. 관련주 한 번 나온 김에 뭐 있었죠? 삼천리 삼천리가 지금 라더견 관련주였죠. 주가가 지금 이렇게 급락을 해버렸죠. 하한가 가고 나서 쩌마한가로 두 번, 세 번. 지금 거의 세 번 가까이 가버렸고요. 그 다음에 대성홀딩스 이런 것도 보면 이런 식으로 갔죠. 주가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가 자 완만하게 더 완만하게 갔어요. 그죠? 더 완만하게 언더워를 그리면서 가다가 급락을 해버리는 자 이런 흐름이 나왔었던 거랑 지금의 태성과는 또 다릅니다. 그 다음에 다우데이터 다우데이터 얘도 보시면 이렇고 서울가스 뭐 서울가스도 지금 거의 비슷한 흐름 그죠? 자 이런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태성은 자 달라요. 얘는 변동성을 좀 더 주면서 올라왔고요. 자 실제로 라덕연 때 이 주가 조작했던 자 지금 하루에 2, 3%씩 조금씩 올리면서 왔던 이런 흐름과는 자 다릅니다. 중간에 이런 폭들이 있죠. 자 그리고 만약에 그런 종목들처럼 간다라고 하면요. 오늘 추가적으로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오늘 주가를 다시 반등을 하면서 다시 잡아주는 모습이 자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태성은요. 자 이 흐름이 자 개미 털기다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유 때문에 개미 털기인지 자 지금의 이 하락이 개미 털기인지 세력들의 이탈인지를 우리가 이것만 확인하면 대응이 일단 편하시죠.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자 기회인지 아닌지를 가르마를 탈 수가 있는데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세력들이 이탈을 하려고 하면요. 자 지금 이런 주가는 얼마든지 세력이 변칙을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력들이 물량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주가를 올리기도 했다가 내리기도 했다가 개인들을 지금 여기서 자 이탈도 시켜버리고요. 그런 추세도 이탈을 해버리고 자 이런 식으로 변칙을 주면서도 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데 속일 수 없는 게 뭐냐면 이 거래대금이에요. 거래대금. 자 그런데 세력들이 이탈을 하려고 하면요. 자 최소한의 거래대금이 앞에 지금 들어왔던 거래대금만큼은 들어와야 돼요. 자 보시면 자 여기서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터져졌죠. 그런데 이 구간이 무슨 구간이에요? 박스권. 자 지금 이 박스권 구간에서 자 지금 이 박스권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이렇게 크게 터지면서 자 특별히 주가가 급등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요. 이건 전형적인 매집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태성 같은 경우엔 매집을 단단하게 지금 잘 해왔단 말이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자 2024년 5월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슬금슬금 올라가면서 다시 앞에 있는 물량을 한 번 더 소화를 시키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추세를 만들었는데 자 지금 이 추세 있죠? 자 요거. 자 요게 1차 파동. 그 다음에 이게 2차 파동. 자 이게 이제 3차 파동. 자 그래서 1차 2차 3파 해가지고 끝났다. 그래서 고점에서 3파까지 끝나서 여기서 끝났다라고 자 요렇게 이제 개인들을 속이게끔 만들려고 하는 게 이 세력들의 의도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지금 이게 1차 2차 3파가 아니라 자 이게 전체가 1파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1파. 왜냐하면 자 지금 세력들이 나가려면 요정도 거래대금이 여기서 한 번씩 동반을 해줘야 돼요. 이 고점에서. 빵빵 거래대금 터져주면서 세력들이 이탈한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자 절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세력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자 주가가 지네들이 나가려고 할 때 자 요런 식으로 내리면서 개인들과 같이 투매에 동참을 하지 않아요. 자 이런 식으로 내렸다가도 올리면서 변동성을 줍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쌍봉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고요. 자 쌍봉 그 다음에 쓰리 봉. 헤드 앤 숄더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기도 하죠. 아니면은 여기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거래금을 퇴트리면서 자 이렇게 빠져야 정상인데 자 보통 주가가 이렇게 자 세력들이 나갈 때 완만하게 이제 빠지지 자 나 떨어진다 하면서 주가 급락시켜버린 경우는 자 보통 이런 경우들은 자 악재가 특별히 있지 않는 이상에는 자 개미 털기였던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 이후에 주가가 더 급등을 해서 고점을 돌파하면서 갔던 상황이 굉장히 많은데 자 저는 태성이 자 지금 여기서 개미 털기 하고 그 다음에 주가를 45,750원 이 신고가를 돌파할 가능성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나올 만한 이슈들이 굉장히 크게 지금 이 기대되는 게 있어요. 기대되는 게 그래서 제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슈 주가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같이 좀 공유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타점 같이 공유 드릴 테니깐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 도움 되셨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반드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태성 같은 경우에 뭐하는 외세요? 자 인쇄 헤로그 편 그 다음에 PCB 생산하는데 필요한 이 습식 설비를 지금 생산해서 납품을 하잖아요. 자 지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현상 이따 보여드릴 테지만 현상 그 다음에 식각 그 다음에 박리 자 이런 공정 관련해서 이걸 DES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사도 지금 국내에 지금 국내랑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 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기 그 다음에 LG 이노텍 그쵸? 대표적으로 자 이렇게 좀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덕전자라든가 BH 그 다음에 심텍 그 다음에 TLB 자 이런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계 PCB 업계 1위인 펑딩 자 여기도 지금 고객사입니다. 태성의 고객사고 세계적인 이런 탑티어 이 PCB 제조업체 설비를 자 공급을 이 태성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여기서 끝나기에는 너무나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주가를 한 번 더 급락을 시키고 여기서 물량을 한 번 더 받아주고 이제 주가를 올릴 건데요. 자 최근에 여기서 슈팅이 한 번 나왔죠. 여기서부터 자 요렇게 그러면 슈팅이 나올 때 여기서 따라갔던 개인들이 있잖아요. 자 이 개인들의 물량을 다시 한 번 털어줄 거예요. 털어주고 나서 다시 주가를 자 올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를 좀 먼저 보시면요. 자 태성 관련해서 자 지금 매출이 자 가시권에 들어온다. 자 시간에서 3%가 올랐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최근에 태성 주가가 상승세가 이어졌다. 거의 이제 6개월 동안 상승을 했죠. 그 가운데서 신사업으로 추진 중인 복합 동박과 그 다음에 유리글라스죠. 자 유리기판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외형 성장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죠. 자 태성은 자 PCB 생산에 필요한 자 습십 설비를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자 지금 자 좀만 더 볼게요. 자 매출이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자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요. 79%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이 2,286% 증가를 했습니다. 자 상반기 누적 매출액이 지금 323억 원 영업이익이 48억 원 달성을 했죠.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고요. 자 지금 자 핵심 전처리 공정을 턴키로 자동화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경쟁력입니다. 자 지금 삼성전기 LG 이노책 아까 말씀드렸던 고객사와 함께 자 전세계 PCB 업계 1위인 펑딩을 비롯해서 세계적인 PCB 제조기업들 설비를 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보시면요. 자 지금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유리기판 관련해서 이 사업이 주먹을 엄청나게 받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유리기판으로 바뀌는데 자 기존에 있던 이 플라스틱 기판보다는 유리기판이 훨씬 더 좋아요. 자 열 전돌도 훨씬 빠르고요. 그리고 인해서 또 열이 지나갈 때 이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휘어지고 구부려지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유리기판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유리기판이 자 핵심으로 이제 다가갈 텐데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태성이 자 엄청난 도약을 예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보시면 태성은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태성의 글라스 기판 사업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자 지금 지금 태성은 글라스 기판 설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태성이 확보한 비접촉 기술은 깨지기 쉬운 유리 소재의 양산 수위를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것이다. 라고 설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유리기판 관련해 가지고 자 매출이 이제 많이 늘어날 텐데 내년 매출이 1480억 달성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올해 예상치 620억 대비 239% 늘어난 규모입니다. 자 이미 확정 이미 자 지금 이미 캐파가요. 연간 2500억 캐파를 자 지금 만들어놨고요. 매출이 기대가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속 달성해 나갈 거고요. 이거는 거의 기정사실로 지금 증가를 할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숫자가 찍히면서 가게 되면요. 자 어떻게 돼요? 자 주가는 당연히 자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럼 올라가는 데 있어서 개인들이 계속 따라 사죠. 계속 따라 삽니다. 자 여기서 왜 따라 사는지 알아요? 자 태성이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도요.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는 개인들 많죠. 그러면서 주가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지금 더 올라간다고? 더 올라간다고 하면서 여기서 마지못해 뒤늦게 따라가는 개인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개인들의 심리는 뭐냐면 포모예요. 포모.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나만 놓고 간다라는 그런 심리. 그래서 단기 단타로 들어오는 개인들이 많은데 여기서부터 지금 이거 조정 기다리면서 여기서 들어왔던 개인들은요. 주가를 장기 우상향 할 때까지 끌고 가는 개인들이고 여기서 지금 올라올 때 들어오는 개인들은요. 단기 단기성으로 들어오는 자금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해요? 차익실현을 하죠. 여기서 지금 미리 잡아놨던 개인들이 차익실현한 게 아니라 지금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개인들이 차익실현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면 세력대 입장에서는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어떻게 돼요? 자 계속 그 물량 받아주면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지금 더 비싼 비용으로 받아주면서 가야 되니까 여기서 주가를 급락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지금 확신이 적게 지금 거의 이 차트만 보고 들어온 개인들이 여기서 주가가 투매가 나오죠. 그럼 여기가 가벼워집니다. 자 가볍게 만들고 나서 주가를 다시 올리는 자 이런 흐름 자 이게 과거에 많은 종목에서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왔어요. 실제로 자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좀 보시면요. 자 지금 이런 흐름들이 나왔던 게 있는데 자 보시면 어때요? 자 여기서 급락을 한번 시키죠. 그죠? 자 여기서도 한가를 한번 보냅니다. 에코프로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자 주가는 아시다시피 급등을 해버렸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서도 에코프로는 자 여기서 한번 급락시키고요. 조정 한번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탈 한번 시켜주고 소화 다 시켜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 올렸죠. 그래서 저는 자 에코프로 상승할 때처럼 자 여기서 한 1,9,8배 올랐어요. 1,9,8배 자 그리고 조정 주고 다시 1,9,8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15배가 상승을 했는데 자 에코프로가 지금 23년도 한 해를 봤을 때 15배고요. 과거에 보면은 얘가 만원대부터 갔던 주가고요. 얘가 153만원까지 갔죠. 153만원까지 그러니까 153배가 한 거예요. 에코프로가 그때 2차전지 대장주로서 주도주로서 가게 된 건데 자 지금 태성 같은 경우는 이제 유리기판 대장주 주도주로서 가게 되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 앞으로 일정이 있습니다. 자 세력들이 이렇게 급락을 시키는 경우는요. 자 지금 호재를 앞두고 급할 때 주가를 크게 변동을 막 변동성을 주면서 물량을 빨리 털고 그 다음에 지금 주가를 올리는데 자 심할 때는요. 자 어떤 공시까지도 이용해요. 어떤 공시냐면 배임 행령 공시 막 이런 거 공시까지 아니면 최대주주 매도 공시 막 이런 거를 일부러 만들어서까지 주가 급락시켰다가 올린 경우가 있는데 자 태성은 지금 분명한 개미 털기다. 자 개미 털기인 거로 확신을 하시고요. 자 세력들이 나가려면 절대로 쌍봉 또는 자 쓰리 봉 자 지금 역헤드앤숄더 헤드앤숄더는 만들어주고 나가야 된다고 했죠. 아니면은 반등을 보이면서 계단식으로 나가던가 근데 지금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슈와 일정들을 봤을 때 자 태성은 더 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여기서 지금 명확한 태성에 자 세력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평단이 낮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지금 평단을 높이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세력들의 평단과 함께 자 승부를 볼 수 있는 자리를 같이 공유를 드릴 텐데요. 이걸 꼭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말이 길어졌는데 자 중요한 매매 타점 같이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태성 할 때 자 지금 태성이라고 문자를 한번 주세요. 위에 010-210-880-06 자 이쪽으로 해서 소통방을 제가 지금 만들어서 같이 실시간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타점 관련해서 같이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자 태성은 이제 자료 재료도 중요하지만 자 실제 이 세력들이 이제 변동성을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험이 많이 없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0매매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지금 이 실시간으로 제가 타점 같이 공유 드리면서 1점과 함께 이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같이 갈 건데요. 자 태성이라고 문자를 한번 주세요. 태성 그러면 제가 같이 공유를 드릴 테니까요. 함께 꼭 해보시고 그리고 태성 앞으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 지금 글로벌 탑티어 지금 PCB 관련해서 자 지금 여기에 자 공급 계약 앞으로 기대되는 거 있다라고 했죠? 자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규모인지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고요. 자 지금 태성이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해서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자 이거 중요합니다. 주가의 정말 큰 모멘텀으로 이제 될 거기 때문에 지금 태성의 유리기판 이 타임라인이 잡혀져 있으니까요. 이거 꼭 확인하시면서 같이 대응하시고 수익 많이 보시기를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태성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부탁을 좀 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선물로 또 드리는 게 하나 있는데 자 내용을 하나 볼게요. 자 같이 이거를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이게 뭐냐면요. 자 지금 블랙핑크의 로제라는 지금 이 아이돌 자 이 아이돌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의 자 브루노 마스 자 굉장히 유명한 가수죠. 자 둘이 협업을 해서 아파트라는 신곡이 지금 나왔는데 자 글로벌 대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치 과거의 강남스타일을 우리가 재현을 시키는 듯한 그런 흐름인데 자 지금 세계 각국에서 이 아파트가 계속적으로 흥행이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중독성 있는 이 멜로디 때문에 자 계속 차트가 올라가는데 자 이 BTS가 빌보드 차트 진입할 때 음원 관련해가지고 세력들이 엄청나게 주가를 올렸거든요. 자 하이브도 올라가고요. DPC도 올라가고 뭐 강남스타일은 말할 것도 없었죠. DI 이때 이 싸이의 아버지가 지금 운영하는 자 이 상장사였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자 이번에 글로벌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이 관련주 관련해서 꼭 이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YG 플러스가 거의 100% 가까이 최근에 올랐어요. 그러고 나서 조정을 주고 있고요. 자 지금 이 대장주가 이제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관련주들이 이제 같이 갈 텐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말고 같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글로벌 음원 유통 자 지금 관련주고요. 지금 수익률 40% 이상 기간은 5일이면 충분합니다. 자 지금 추세라면요. 자 빌보드 200 지금 진입을 하고 그 다음 빌보드 핫100까지도 진입을 자 유의무한 순위를 가져갈 수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자 지금 유튜브 조회수도 지금 굉장히 많이 7천만 회가 넘어가죠. 1억을 이제 돌파할 것 같고요. 자 이런 과정에서 계속 이슈가 될 텐데 자 지금 쉬어가는 과정에서 꼭 매수사점 잡으시고 여러분들 같이 대응하실 분들은 자 아파트라고 문자를 한번 주세요. 아파트 자 아파트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이 종목을 같이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보시면서 자 태성 관련해가지고 지금 주가가 하락을 했잖아요. 자 이쪽으로 수익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천만원을 만약에 여기다가 여유자금 했다. 그러면 400만원 이상을 지금 400만원 이상을 벌어 가실 수 있는 기회인데 저는 수익률 40% 이상을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면 30% 자 상한가는 무조건 한번 간다라고 부를 때 자 30% 상한가 이후에 다음날 10에서 20% 추가 상승이 나오죠. 그러면 40에서 그 이상으로 지금 분할 매도를 하시면 되는데 자 만약에 400에서 500을 번다라고 하면 자 이걸로 태성 지금 눌러줄 때 타점 제가 같이 공유 드린 거 같이 시너지 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태성이라고 문자를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신고 관련해서 자료 받으실 분들은 같이 받아서 시너지 꼭 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현금이 있으셔야 여러분들이 태성 같은 종목은 올라가면서 변동성 보일 때마다 대응하셔야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태성 관련해서 우생을 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아파트로 꼭 기회 잡으시고 시너지 내시길 여러분들 계속 수익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기회에 계속 여기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같이 하시기를 응원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문자 주셔서 바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